저희 대한민국은 음력설까지 해서 새해를 두 번 셉니다. 신정 1월 1일 시간적으로 그때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 절기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마음 심리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입춘이 지나고 새롭게 다가오는 구정명절 이 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의 출발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한 달 내내 새해가 되냐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달간 내지는 그 전에 신정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새해는 이런 일들을 해봐야겠다 저런 일들을 해봐야겠다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이러지만 그 연말 연시에 흥청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연말인지 연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여간 이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계획하고 작정했던 어떤 영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작심인 3일이 되기가 참 쉬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에게 새해를 두 번 주셔서 이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건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정연유가 꽤 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지나간 한 달여간의 시간적으로 시작된 새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서 혹시나 미끄러진 것, 놓쳐버린 것, 잊어버린 것 또 한번 하다가 작심 3일이 되어버린 그런 새해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못했다면 다시 설정을 해서 새해를 출발하는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지혜가 이번 구정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설 연유가 그런 축복된 연유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 또 내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해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3년이 BC 605년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이 당시 여호야김 3년 BC 605년에 다니엘은 나이가 한 15살 내외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13살로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많게는 17살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아마 중학생 나이쯤 되는 15살로 대부분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뻘쯤 된 15살 먹은 이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나이로 왕족의 신분으로 15살 먹은 이 소년이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신앙이 얼마나 독실한지 성품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미래의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구비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왕족과 귀족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은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2600년 전 이때도 유대인들 교육은 탁월했습니다. 이 탁월한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도 왕자와 귀족과 엘리트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모아진 이 엘리트 집단 중에서도 군계 일학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가장 독보적인 거예요. 가장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재 소리 듣는 그런 소년인 거예요. 뛰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좋아요. 거기다 성품과 인품도 훌륭해요.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앞길이 총망받고 진짜 앞으로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나듯 봄날이 열리는가 했는데 여호야김 3년 중학생쯤 되는 이 15살 나이에 인생의 대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을 정벌하고 대단한 거죠. 고대 중근동의 강자와 패자로 떠올랐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애굽마저 점령하고 올라오는 길에 BC 605년에 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겁니다. 도시를 애워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젊은이들 학생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게 바로 BC 605년에 일어났던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그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뛰어났던 다니엘과 새 친구 그 중에 이 다니엘 그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은 점령한 식민지에 탁월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친 바벨론 인물이 되도록 그 사춘기 또래의 15살 내외의 이 학생들에게 3년간 바벨론 문화를 이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이 사춘기 소년들 그 정체성을 막 형성하고 가치관과 사고관이 형성될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3년간 계속해서 세뇌하다시피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후일 바벨론 제국을 끌어가는 하나의 하부관리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 교육에 3년 교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왕 앞에 설 사람들을 따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지명하여서 왕명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음식들이 너무 맛있고 훌륭하고 기름지고 아주 진수성찬으로 휘황찬란한데 그런데 이게 바벨론의 국가신인 벨신에게 제사를 하고 내려온 음식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통 음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바벨론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음식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동안 배웠던 유대교 신앙이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건 금기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개신교가 굉장히 핍박받은 원인 중에 하나도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내홍을 겪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신앙적 투쟁을 한 그런 오랜 시간들을 개신교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일에 봉착을 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른 신의 모르면 모르는데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벨신에게 제사를 하고 왕명에 의해서 이 음식이 내려오고 이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삼시세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몰랐을 땐 몰랐는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이거 신앙행위에 위배되는 건데 이건 우상숭배인데 이건 다른 신에게 제사된 그 음식 이거 금지하는 건데 신앙이 독실했던 다니엘에게 양심에 계속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왕도 교육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왕궁의 법도가 얼마나 엄한지 예의 범절이 어떠한지를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비록 15살 내외의 10대 나이의 어린 아이였지만 인식과 가치가 이미 몸에 밴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을 어긴다. 왕이 지명한 걸 어명을 어긴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건 신앙적으로 이건 문제인데 이건 우상승배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왕의 음식을 먹고 대하고 할 때마다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걸 안 먹는다고 하면 왕명을 어기는 거고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고 이건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세 친구도 같이 다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는 지도자, 황관장, 감독관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갈지도 모르는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하나 죽고 마는 건 모르지만 나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다니엘이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한 번 나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나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이 추위에 여기 가면 이 다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 건강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건 신앙 양심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건 왕명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했다라는 반증이 오늘 말씀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고민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어쩌란 말인가 고민하던 이 아이가 뜻을 정합니다 제사 음식 다른 신에게 제사된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어린 10대지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 먹이고 굴며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결행하는 거 뜻을 세우는 거 뜻을 생각하는 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정해진 뜻을 결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실천에 옮기는 거 황관장에게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거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적국에 감독관에게 왕이 명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떨리는 일을 실행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니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놀랍게도 참 이게 기도의 능력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긴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 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말할까? 어느 때 말해야 이 황관장이 호의적으로 받아주실까? 내 목숨과 내 위험이 어떻게든 경감될까? 그 날들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 놀라우는 애입니다 황관장에게 말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왕명을 어기면 죽여버립니다 왕명을 어기는 생각 가진 것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주 징계를 하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러거든요 무섭습니다 오늘 이 황관장의 고백을 보세요 네가 초췌해져서 내 목숨이 머리가 위태해질 텐데 너 죽는 건 문제가 있는데 나까지 죽을 텐데 이거 큰 문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말을 했더니 다니엘서 1장 9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오 다니엘이 저 왕의 음식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황관장이 책만 한 게 아니고 다니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 왕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신 일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야 너가 그 음식 안 먹고 모양이 최초해지고 얼굴이 촉해지고 그러면 왕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는 날에는 내 목숨도 끊어지는 일이다 너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내 목숨도 끊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대화입니다 정보예요 정보 이 황관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감독관님 저에게 열흘간만 채식을 하게 해 주십시오 채식은 제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열흘간 채식을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을 비교해서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몸이 홀쭉해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 1장 우리 11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메 참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이 어린아이가 왕명을 어기고 제안을 하는데 감독관이 이거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벨론 엄중한 조직적인 왕가에서 왕명을 어길 수 있는 길을 만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열린 거예요 열흘 동안 채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열흘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그런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얼굴이 빛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안 할 이유가 없죠 채식을 막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거 3년 교육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3년을 이렇게 지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채식을 좀 해보지만 삼시세끼를 채식을 먹는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년간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을 보거든요 3년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들의 능력과 실력과 지성과 이 모든 모습이 외모도 그렇고 모든 모습이 어때해졌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연속에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그 식민지에서 데려온 왕도 교육을 받는 삼령 교육을 받는 애들보다 10배나 탁월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성과 지식이 꿈과 해몽하는 능력이 10배나 탁월한 그런 아이들이 된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애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걸 모두가 알매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결행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정말 사수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운동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운 것들 관계적인 일, 경제적인 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혹시 미진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뜻을 세워 주님 앞에 21세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